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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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마왕 이래요 불마왕 근데 얘 생긴거 봐봐 완전 약간 뭔가 악동 악마처럼 생기지 않았어 악동처럼 생겼어 일단 제가 체애 라면이 그 틈새 라면 이거든요 그거보다 쪼끔 점토 맵대 그래서 제가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어 어떡해 진짜 막 봐도 너무 그 무서움이 확 느껴져요 라면 3개에다가 청양고추를 한 3 4개를 더 넣어 가지고 아주 그냥 팔팔 맵게 만들어 먹어 보겠습니다 우와 수프가 진심 대화기다 예 수프 생긴거 봐봐 뭐야 불마왕 수퍼 아 수프 어 어 여기 지금 이렇게 경고 딱지 같은게 지금 딱 이렇게 있거든요 얘 얘만봐도 지금 너무 쩐다 어 너무 무서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은데 으 아 들어간다 아 아 아 아 자 3개 아 근데 저만 먹을수 없잖아요 제가 먹어 봐봐 리뷰도 남겨보고 여러분들한테 좀 하겠 으 으 으 으 으 자 오늘 세 개 도전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그냥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청양고추도 넣어야지 하나 더 넣어야 되겠다 청양고추 도전! 국물은 적게 먹어 아 근데 여기 가장 포인트가 국물인 것 같아요 국물은 적게 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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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진짜 이거 먹고 죽으라고 만든 거잖아 그래서 제가 도전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도락버리건렸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맵다 월요일은 적게 먹기 다 먹기를 기다리기 고기 아이유 아이씨 오이이 runter 진짜 너무 매워요 포기하면 안 돼 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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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색이 포기란 없어. 그 면도칼을 혀바닥을 막 이렇게 난도질하는 그런 느낌이에요, 지금. 냄새부터 눈물이 주르륵주르륵 나오고 있어요. 내색이 포기란 없어. 제가 도전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너무 매워가지고 저기 겨울가에 가가지고 겨울가에 가가지고 겨울가에 가죠. 물에다 얼굴 박으면서 그래야지 먹을 것 같아요. 아 진짜 너무 맵다, 진짜. 아 이거 뭐야? 아 이거 뭐야? 개구리가 있어! 개구리. 아 너무 매워. 아까나 그렇게 진짜 맵든 맵든 뒤집어갔네. 탈북할 때보다 더 고통스러워 죽겠네. 진짜 정말 죽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한테 양해 좀 하고 상추에다가 이거 매운 라면 좀 싸먹을게요. 지옥은 시장과니까 저리 갈 때가 딱딱하네. 아까나 귀담으아. 여러분 저기 지금 우리 옆집 담수이 한 분 있거든요. 한 분 그 매운맛 챌린지 한번 할게. 저렇게 잘하니까 못 먹는다니까. 젊어. 안 담아. 나눠먹자 소리 안 하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빠 이리로 와보세요 아우 그만입니다 안돼 잘 알았어요 지금 어때요? 어때요? 맛있어요? 최고예요? 제 숨을 못 쉬는데? 예예 어머니는 이 라면 드시지 마요 이 라면 잘못 드셨다가 위가 나가요 위데 라면을 잘 안 먹어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어? 옆집 오빠 뭔 죄야? 아 그 분 개불쌍하다고? 지금 매워가지고 지금 장난 아니에요 성이를 제일 이뻐하는 지금 오빠가 왔거든요 오빠한테 한번 저 매운 국물 한번 저거 드셔보게끔 제가 해볼게요 오빠 이거 한번 시식 한번 해봐봐요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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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맛있다가 맛있어요? 진심으로? 매워 매..매뜰 이제 살만 나나보네요 이제 겨우 살았어요 아깨까지 점전에까지는 죽을 뻔했어요 다음에 라면 먹을 때 먼저 걔 퍼시 먹고 시작해요 알았어 다시 불망 도전하심 터나와 어지러워 4분 5분 3분 5분 1 맞 chwikit 7분 5분 12분 12분 пер Cola